크리스마스 때 산타 모자를 쓰는 강아지들도 있죠. 어떤 아이들은 여름에 선글래스도 끼고 다니더라구요. 맥스 사각모 씌우느라고 맥스 엄마 수고가 많았어요. 우리 맥스 졸업사진 찍기 참 힘듭니다. 마지막, 마지막. We go to the next h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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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the next hil. 애교는 열을 하는 중, 이제 나이의 단정 소녀의 키탕이 들어갑니다. 서핑에서 가깝게 전 과부기 wanted to cruise. 찰리가 아까도 그렇고 자꾸 밖을 말하다 봅니다. 나가고 싶은 모양입니다. 응가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. 찰리가 참다 못해 교실 바닥에 응가를 했습니다. 맥스가 놀 때 지지를 않아요. 단출한 클래스였습니다. 새 아이들이 졸업을 했어요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상쾌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